오늘 5명의 전문가 가운데 2명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2명은 보합장, 그리고 1명은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SK하이닉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제2콘텐트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징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정유, 은행 섹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KTV 투자증권 이성훈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SO1을 관심주로 꼽았고요.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상승장을 예상하면서 역시 SO1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김태현 대리,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현 대리님. 어제 하락국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 오늘 어떤 전략을 좀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에 좀 갇혀 있으면서 시장이 급등하거나 반대를 크게 주거나 이런 게 사실상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간소이 좀 확대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로 한국 여행을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주나 차기 정책주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 시장 자체가 많이 내려왔고 이에 따른 평가주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도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나온 실적들을 보면서 서프라이즈된 종목들, 컨셉 대비 좀 상회하는 종목들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분기가 기대되는 업종과 종목을 접는 게 중요하고 또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됩니다. 대선 주요 정책 관련주에도 관심을 가지고 미리 좀 정책 관련주를 뽑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주 위주에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 시장의 컨센서 수를 상회하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재 팀장님. 이제 2700선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2700선 지지가 가능할까요? 사실 조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 대외적인 일수가 많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잡지는 않고 있지만 어떻게든 일단은 현재는 버텨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중시회를 통해서 계속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월 달 모든 국가 자체가 금리 긴축이 워낙 가파르게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감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제임스 블러드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지정확정 리스크 때문에 지금 1차 반등 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1월 달에 저점은 어느 정도 미국이 지켜주는 사이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지정확정 리스크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긴축 관련된 이슈는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이미 50pp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1년에 7번, 8번 그리고 긴축 관련된 동시 진행이라고 했을 때 이미 이 부분에 정량을 받고 반등을 줬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야간 선물에서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나왔을 때 흐름을 계속 실시간을 봤었는데 지표가 굉장히 높게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왔다가 바로 양봉 전환이 될 정도 회복이 사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은봉이 나왔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제임스 블러드가 50pp 인상에다가 추가적인 강경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날 하락하게 나왔었던 것은 실제로 이제 블러드 발언에 따라서 증시가 전혀 하락을 하자 다른 연주인 의사들이 이 50pp 인상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깨겠다가 이번에는 지정확정 리스크가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주식투자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은 지정확정 리스크는 어제는 좀 일시적일 거다라고 사실 보는 게 맞고요. 결국 긴축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긴축 관련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높게 나왔을 때도 반등이 나왔던 점을 꼭 유념을 하시면서 그리고 1월 달에 이미 현재 지금 잔존하는 긴축 관련된 이슈를 이미 다 반영하고 반등했다라는 것을 유념을 하시면서 이번 지정확정 리스크에서 분명히 한국 같은 경우도 2700을 지켜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더 깨고 내려갔다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분을 1월 달에 저점을 찍었었던 그 위치까지는 어느 정도 여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종목을 좀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에너지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저점을 살짝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1월 달 저점을 지켜주는 상황에서 반등한다면 여전히 증시는 반등을 계속 깨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정확정 리스크가 해결이 된다면 긴축이시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현 대리께서는 SK하이닉스 관심주를 꼽으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 이슈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대한항공 이 세 종목을 좀 먼저 뽑아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SK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이제 주말간 이슈가 나왔었죠. 키옥시아 공장 가동 중단에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스토리 공동으로 운영하는 랜드 공장이 소재 오염 사고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반사 이익으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소 이제 공장 정상화, 라인이 정상화되는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1분기 또 2분기가 추정치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이익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랜드 플러시 공급 부족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도 했습니다. 업종 PER 대비 저평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2021년도 실적은 컨텐서스 레벨해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출액이 42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이 12조 4천억 원, 단계순이익이 9조 6천억 원 수준인데요. 계산을 해봤을 때는 EPS가 13,209원 정도 되고요. 전율 정가 기준으로 해서 PER 10배 수준이고 동종업계 PER이 11배 수준으로 조금 약간의 저평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키욱시아 랜드 생산 차질 1분기 실적 비대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실적 나온 걸로만 따져가지고 적정 주가가 14만 5천 3백 원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저평가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구글을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 이 연속 매수만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큼 사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발행 주식수가 7억 2,800만 주입니다. 여기서 외국인 지분이 50%, 연기금 10% 빼면 1억 780만 주 정도 유통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1월 28일부터 외국인이 700만 주 넘게 매수했기 때문에 거의 싹쓸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이닉스 살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욱시아 공장 가동 중단으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SK하이닉스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김민재 팀장님 관심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이콘텐츠리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결국 실적이 점점 좋아질 기업에 관심을 두는 게 좋다라는 관점이라서 일단 제이콘텐츠리 같은 경우에 중앙일보 계열의 복합 미디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잡지라든지 극장, 방송 업무 대행 같은 이런 전체적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604억 원 정도 나오면서 한 185% 증가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 손실은 여전히 좀 나고 있습니다. 적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 즉 실적 성장성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으로 이 제이콘텐츠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극장 쪽 매출이나 이런 실적 같은 경우에 전분기에 이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요 4분기 실적을 좀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난 1월에 사실 공개된 넷플릭스의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든지 아니면 지옥 같은 콘텐츠들이 지금 글로벌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한국의 OTT 산업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라든지 콘텐츠 관련된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2분기에도 또 공개작들이 좀 기대작들이 많습니다. 종이의 집이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 같은 경우에도 원작이 굉장히 힘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에 공개되는 종이의 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글로벌적으로 좀 순위가 상향된다면 이 제이콘텐츠리에 지금 누적된 시청률에 따른 글로벌 상위에 속하는 이 시청률 덕분에 충분히 실적이 점점 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지금 긴축 관련된 이슈에서 호재를 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이 OTT 산업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별로 그 회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 정가가 가능한 쪽이 바로 이 제이콘텐츠를 OTT 산업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을 봤을 때 즉 앞으로의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부분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지금 이러한 작품 자체들이 인지도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좀 잘 버텨주는 증시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잘 버텨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셨다가 지금 관심 종목에서 분할 매수로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제이콘텐츠리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